딴 게임 해, 딴 거 해, 딴 거. 다른 거, 다른 거. 아, 재미가 재미있지. 그거를 하자고. 옛날 갬성. 옛날에는 다방에서 성냥갬피 있잖아, 이렇게 싸놓고 하나씩. 그때 옛날에 같이 했었잖아. 내가 언제 다방에 가고 언제 같이 해. 난 카페 다녔거든. 자기 시대는 내 시대는 같아. 아니, 나한테 옛날에 다방에서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잖아. 근데 나 같이 간 적이 없어요. 다방에서 간 적이 없는데. 또 하필 또. 아차시네요. 걸렸네, 딱 걸렸네. 어떤 거 할 거야, 그거? 이게... 윗둥이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됐어. 올려야지. 꼭 저런 사람 있어. 게임 끝나게 치사하게. 무슨 매너야, 눕혀야지. 그럼 내가 불리하잖아. 내가 불리할지, 당신이 불리할지 모르는 거야.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 게임인데.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됐다, 아이고, 됐다. 잘 올리면 돼, 잘 올리면 돼. 안 돼. 선배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나도 어렵게 해야 돼, 지금. 우와. 오늘 당신은 술 한 방울 없어. 뭔 맛이지? 아, 또 세우시겠지? 아, 또 세우시겠지? 아, 하, 하. 이거 미친 인간 아니야, 이거. 하하. 이번에 끝난다. 어떤 거, 어떤 거 할 거야. 이야기를 해. 이거, 이거. 어, 그거. 안 돼, 안 돼. 그쪽 위험해. 위험해, 선배님. 그쪽 위험해요. 전조가 있을... 야... 최한 시간 1분. 1분 주겠습니다. 자, 55초. 50초. 45초 남았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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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그... 아! 에이! VCR에요. 이렇게 오디오비인 거 처음인 거 알죠? 나도, 나도. 집중했어, 나. 우와... 대박! 이 약품. 군과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야. 난 발견했어,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아무 영향이 없어. 와... 사기꾼 아니야, 이거.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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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잘 움직이는 게 있어. 선배님 생각보다 영혼아니까. 그걸 발견했어, 내가. 매누루루. 와... 와, 그게 되네. 와... 그게 되나요? 조용히 해, 좀. 와, 됐어. 와, 됐어. 이야... 이거 위에 놔, 그냥. 위에 놓다가 떨어질 수가 있어. 아, 그렇게 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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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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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이야... 빨리 안 줘. 지금, 봐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그만해. 안 돼. 빨리 안 해, 다시 해. 아유, 한 번만 더. 그렇게 억지 부려줘. 한 번만 더 해. 아이고, 야. 거기서 넘어트리냐. 아유, 바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시고 싶으시지. 얼마나 뿌릴까. 이거 한 잔이니까, 선배님. 한 잔. 뭐해, 빨리 와. 아, 분해 죽겠네. 아유. 한 잔 마시기로 했잖아. 어? 아이고. 이게 한 잔이야? 너무 해피하시... 네! 아, 진짜? 한 잔 뭐해. 저거 맥주잔이야, 맥주 570잔. 저게 한 잔이래. 저거 한 병이야. 저렇게 한 잔을 드신다고요? 나는 사실 안 마시려고 했지. 그런데 정정당당하게 게임에서. 룰이 그러니까. 약속대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게 한 잔이냐고, 한 병이지.